해조대왕 단지는 다자되었나이다 적 열듯한 광해가 되었나 깨진 찻전을 원래대로 붙일 수 있는 정의를 한번 만나보시지 어쩝니까? 깨져버렸습니다 붙이는 것도 대역죄에 옵니다 제가 대신 붙여드리겠습니다 정의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자명의 철 범위를 잃은 아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고 그분 진작 끝내소요 죽여라 그 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정의가 죽대고 광해군 나마를 대려면 어째야하오? 직접 오실 수가 없는 형편이니 사내 대장보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